음악 학교를 졸업하시고 20대가 돼서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그 당시에 북한 분위기는 어땠나요? 김일성이 사망됐을 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제가 23살인가 4살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갑자기 그때 우리 머네기 지원을 나갔다가 머네기 지원을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 그때 시간이 12시 잊어 앉아요 12시가 지금 방송에서 불어대는데요 지금 우리의 최고 용도자 김일성 장군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소고하셨다는 이런 방송이 방송이 완전히 있잖아요 다른 방송이라면 그냥 운량이가 좀 낮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방송이가 온 마을이 막 울려퍼지듯이 이렇게 막 퍼져 나니까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가지고 다 그 방송을 지금 듣는데 그때 당시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느낌 야 정말 집에 가서 저도 와 김일성이 김일성 원수님께서 사망하셨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김성원수님께서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집사람들이 다 말도 못하고 지금 다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일을 다 했던 일들을 다 멈추고 각 분야에서 다 그리고 행사장에 다 모여서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그리고 다음날부터 뭐 꽃바구니 꽃바구니를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할 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의 신으로 돼 있잖아요 신으로 돼 있다고 신이 죽으니까 이 땅에 태양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감을 다 눕기고 얼마나 이게 김일성의가 우상화를 해놨으면 이렇게 됐겠나고요 막막하게 다 울려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되지요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직 생활을 하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숨을 넘어가는 나기 전까지도 조직 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우상화를 했나 하면 내가 태어나서 세 살 때 다섯 살 때 유치원 가잖아요 유치원 가면 초상화가 있어요 사탕 거 좋지도 못한 사탕을 줘도 유치원 선생이 일어나서 아버지 엄마가 줬다고 말 안 하고 김일성 원수님이 준 걸로 이 모든 거는 김일성 원수님이 준 걸로 우상화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러시아랑 가서 터 가지고 왔으니 그러지 당원이니까 우리 김일성이가 하늘이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꿈이 여기 와서 완전 독재자고 나쁜 거라는 게 여기 와서 느끼지 지금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요 그죠 그 우물 안에서 그죠 김일성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 우리는 어제 김일성 원수님을 위해서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비릿하고 다 바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김일성 원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세뇌를 주거든요 세뇌가 얼마나 중요한가 볼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믿을 사람이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형제 자매 없으면 내 홀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에 또 교회에 다니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초청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많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받고 생활하기도 많이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이시다는 하나님 뭐 보지도 못한 하나님 만나볼 수도 없는 하나님 더더욱 어떤 사람이 근래 예수님은 또 우리 죄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얘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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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어요 근데 왠가 하면 저기 교회에 한번 가본다고 갔었었는데 교회에 들어가면 그 찬성가가 저의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 자라왔던 그 나날들이 속속들이 다 내 마음속에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활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노래 듣는 심정이 전력름문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게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옮쳤던 마음들이 교회에 감이 있잖아 다 씻어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찬성가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 설계를 듣는 것보다 찬성가를 들으러 일부러 그 노래를 찬성가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었었어요 그래 가드나 보니까 그렇게 듣고나 보니까 집에 하셔도 찬성가를 들어야 되겠다 찬성가를 또 한번 틀어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하고 자면서도 있잖아요 자면서도 찬성가를 들으며 눈물을 슬악 슬악 흘리면서 흐르면서도 찬성가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한 해 뒤에 지나가면서 찬성가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느님은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골고루 사랑과 희망 빛을 뿌려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김일성한테 비교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북한의 세상을 잘 모르실 텐데 마음이 슬픈하고 흐르나겠구나 교회에 가서도 그 다음부터 이제는 7년째 거의 이제는 한국생활을 하니까 좀 차적으로 익숙되는 것 같아요 어떤 탈북민 분들은 김일성 교시 자체가 기독교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김일성이라는 인간한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자기도 다 벗겨온 거면서 어떻게 그걸로 자기를 그렇게 신격화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지금 그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슷한 네 그러죠 다 하나같이 우리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같은 마음일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가셨다가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당황하시고 내가 나이가 화나시고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있는데 북한에서 6.25 전쟁 그저께가 6.25 아니에요 이 말 빼면 안 돼 국정원에 왔을 때까지 나는 6.25가 대한민국이 남침으로 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 국정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6.25는 김일성이가 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좀 들었다고 그게 사실일까 사실일까 하되는데 국정원이 와서 나의 6.25의 역사관 전쟁관은 김일성이가 내리쳤다는 거 이제는 확고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대놈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져다가 십대 원칙을 만들어놓고 자기 십대 원칙에다가 백성들을 북한에서는 국민이라고 안기래요 백성들이지 백성들을 자기의 정치적 그 십대 원칙에다가 해서 노예로 부려먹고 사는 게 대놈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참 거짓된 세상이 거짓되고 거울을 거짓에 지금도 지금도 북한에서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북한 인민들이 우리는 인민들이라고 부르니까요 한국에서는 국민들이라고 하고요 북한 사람들이 세계에 이런 돌아가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아요 모르고 있다나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뿐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따라서 가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고만 이렇게 세뇌를 주다나 보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축지법 쓴다 그잖아요 축지법 내가 65년도 65년도 내가 14살 15살 인데 김일성 이가 항일부장 투쟁식이고 해산기를 쓴 거 있어요 김일성 이가 항일부장 투쟁식 그런 걸 쓴 걸 해산기라 기래요 해산기라고요 북에서 온 사람들은 해산기라는 책을 알아 근데 거기에 뭐 있냐면 김일성 이는 압록강물 가랑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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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이 떨어지면 설방울 있잖아요 설방울 따서 뿌리면 그게 수류탄이 돼서 일제 논들 그게 얼마나 세나 하고 내가 오릴 때도 그런 게 그걸 진짜 믿게 되나요?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만큼 세뇌를 주니까요 공부를 시키니까 그게 오늘에 와서 내가 60년명은 오늘에 와서야 야 데리는 거짓말쟁이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에 와서야 그랬지 지금까지 계속 믿고 있었다고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지금 북한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데리게 되고 데리게 되고 언제 되게 하고 또 김종군이 반대에서 후퇴탈 뭐 어디를 푼다고 그렇게 이 고미줄같이 허위구 보이부 조금만 움직이면 이거는 시청자들도 이거 응대는 게 많다고 왜 후퇴탈 못하는가 한 많이들 여쭤보죠 그렇죠 이게 답변인데 고미줄처럼 돼있어 우리 소위서 이렇게 해놨는데 보이웨에서 여기다 나 하나 밀정을 해놔서 이렇게 말해서 난 또 가서 뭘 받아 먹지도 못하면 또 말해 여기 또 꼭대기에 올라가 그럼 난 내가 치면 또 이렇게 하고 감옥으로 가는 세상이 이래서 후퇴하다가 절대 뭐 어딜 떠나요 떨떨 뭉쳐있어요 떨떨 뭉쳐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 벤저라면 무조건 잡아가요 떨떨 뭉쳐있으니까요 오랜 기간 오랜 기간 70년 동안은 김일서의 김정일이 왜 탁 탁 있어 왜 이렇게 그냥 맴들어놓고 이거 훈련시키고 이렇게 낫기 때문에 쿠테타도 머딜 떠나고 계속 죽기만 하고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감시하는 놈들은 자기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죽으라고 일하고 거기에서 처음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거발하고 자기네들은 감시만 하고 인민들이 피 땀을 흘려놓은 이런 곡식들을 다 차치에 먹고 죽어가는 게 인민들이고 살아가는 게 그래 더욱이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 점점 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김일서의가 지금 보위원 군대들 사회안전부 이것들을 얼마나 교육을 해놨으면 지금 배급도 보위원들도 배급도 못하면서도 김일서의 지키갔다고 강릉살도 못한데 요즘에 뜯어보면 강릉살도 못하고 배급도 가족도 불모 죽으면서도 글쎄 김정은을 지키갔다고 이게 정말 무지막매한 대걸밀라니까 대걸들이 깨지않을 힘들어 간부들이 잘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었거든요 간부들이 그냥 간부들은 일은 안 해 간부들도 힘들당했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점점 생활이 점점 더 곤란해지고 힘들어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간부들은 조금 우견을 부리면 봤어요 또 그건 누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놈들 조선인민군 참모장이라면 참모장 밑에 부관 있잖아요 부관은 김정은이가 봐가는 놈이 돼서 조금 우견을 가지면 또 말하면 내 얼마나 죽었지 다 죽었다고 김정은이 사이에서 엄청 그건 살인자라고 독재자고 다시 선생님 생활로 돌아가볼게요 그런 지금 북한이에요 정말 벗어나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네